라오 지금 황금저그 아니야? 에.. 자. 두개 뺐어요 지금 아팟입니다. 이 타자고 기댔기 뭐야 굳이니야? 뭔 소리인지요? 아이고 야 유튜브 태성님이 방금 아 그분이시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성님 아 뮤즈님 어서오세요 아 뭐 이기고 복귀하고 싶다고 어디 부대십니까 저도 여기 나왔는데 한달전 전역했습니다 그는요? 제이와이아 반갑다 근데 금방 가요 남양중에는 몇사단이라고 해야돼 남양중에는 몇사단이라고 해야돼요 몇사단 총 74단 좋 74단 아 본자전이요? 본자전은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면 제가 따로 신청할게요 근데 시간 좀 갈 것 같다고 진짜요 발표 받으세요 계속 원어던가 생각하진 않겠지 상대 화분도 나쁜데 왜 경찰이 안오냐 왜 경찰이 안오냐 상대가 몇 시일까 상대 위치가 어딨지 만바르 더블은 아니겠지 뭐야 투스타가 큰거 아니야? 오오 오오 야 생더블 같은데 이거 야 잠깐만 태니언님 얻을대요 나 온다 아 밀리언이 어서와라 오오 빈 캐리쳐 그냥 빈 캐리쳐가 한번 해봤어요 어 신인증도 얻을대요 도둑 용으로 용으로 들어와 몸으로 하나 더 찍어야 되나? 남아서 없는데 이제 아 딱 딱 우유탈 찍히네 아 예전에 강도가기 전에 알바 했었지 자 11듀 찍고 자 12듀 찍고 오보로드 찍고 부탈로 부탈로 정신물 차리기 한번 해볼까? 아니 형들 아 스텔팅격격으로 싸우지 마세요 어 편안히 가만앉힌다 진짜 가만앉돼요 어 어 자 일단 이거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더 내야겠다 자 자 드론은 두 마리 뺏는데 뺀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똑같은데 자 앞에 있는 것부터 싸먹읍시다 천천히 아 아 왜 안쑤냐 어 왜 안쑤 뭐야 어 어 아 정중이 형님 어서오세요 어? 아프지 않아 야 근데 뭘 때려야 돼? 가까운 데도 있을게요 아유 공중이 형들 오랜 받으시네요 아이고 어쩌세요 어? 아 내 니 칼 왜 이렇게 안 쓰냐 형들 좀만 답답하네 버그 아니야 이거? 아이고 아흐 아 흐어 아 흐어 아흐어 아흐어 뭐야 왜 죽어 있어 자 롱그룹 정신 고름도 쬐고 여기 매적밖에 안누라 빠르게 끝낼게요 오 랍시비 번들 부귀하십쇼 오 오 아멘 이거 안 나간다고? 하하하하 좋았습니다 형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수버미어 레더 4연승 만개 미션이 있었다고? 야 성현이도 그런 미션 좀 주세요 여러분들 레더 연승 미션 수버미어 레더 4연승 미션